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보, 마누라, 이 박통 속에서는 쌀과 돈이 많이 나왔으니 저 박을 마저 타 봅시다. 무엇이 나올라는지 보게. 흥보가 또 한 통을 들여놓고 타는디. 시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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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고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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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무것도 나오지를 나오지를 말고 말고 응금보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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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느라 나오느라 응금보아만 응금보아만 보아만 나오게 되면 나오게 되면 나오게 되면 잘하네 형님 갔다가 형님 갔다가 드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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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네 흥보 마누라 흥보 마누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잘했어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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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안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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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영감 여보 영감 여보 영감 가니라 형제 가니라 형제 가니라 잊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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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해드나요? 어쩜 이렇게 잘할까 형제가 아니라 잊었어 잊었어 형제가 아니라 잊었냐 구박받았던거 얼마나 이쁜지 두어 번 더 따라 산다며 그 뒤를 나갑시다 시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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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당고 주소 담안고 주소 담안고 주소 해이호 하으드로 내이호 어루 탕구여 거라 탕구여 거라 아니, 음악화를 좀 배우셨어요? 아니요. 그냥 딱 탕구여 허라 탕구여 허라 덮질 야 덮질 야 이박을 타고 둘랑 이박을 탕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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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박을 아무것도 아무것도 나 나오 지럴 나오 지럴 말고 말고 응금포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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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느라 응금포함만 응금포함만 나오게 되면 나오게 되면 나오게 되면 나오게 되면 형님 형님 갔다 가 형님 갔다 가 드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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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흥 부마누라 흥 부마누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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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탈라요 안 탈라요 안 탈라요 여보영 영감 형제 간이라 여보영 영감 형제 간이라 잊었어 잊었어 그러네요 한번만 더 한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겠어요 시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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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서 할게요 시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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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 주소 당구 주소 당구 혀 주소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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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 혀 혀 혀 혀 혀 혀 혀 이 방울 열어라 덮찌리야 이 방울 타고들랑은 이 방울 타고들랑은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은금부화만 나오너라 은금부화만 나오너라 은금부화가 나오게 되면 은금부화가 나오게 되면 형님 갔다가 드릴란다 형님 갔다가 드릴란다 흥보화만 나오너라 기가 막혀 흥보화만 나오너라 기가 막혀 나는 나는 안탈라요 나는 나는 안탈라요 여보영감 형제간이라 이겼소 여보영감 형제간이라 이겼소 여보영감 형제간이라 이겼소 여보영감 지오오오오오온나래 지오오오오온나래 구박을 당어요 구박을 당어요 나오고 나온 길을 나온던 길을 곽 속에 들어도 곽 속에 들어도 곽 속에 들어도 곽 속에 들어도 못 믿고서 흥보가 흥보가 화를 내며 화를 내며 답답하구나 답답하구나 이 사람 이 사람 개집은 개집은 상하 상하 수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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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보가 수족이라 흥보가 수족이라 수족이라 다음은 너무 질어서 안되니까 형제가 아니라 2절까지 했었나요? 네 엄동서란 엄동서란 지옥오고흠 날랜 엄동서란 지옥오고흠 지워온 날에 지워온 날에 구박을 당어요 나 오던 일을 속에 들어도 못 믿고서 못 믿고서 흥보가 화를 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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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음 흥보가 화를 내며 흥보가 Very 해입기가 쉽거니와 엄동서란 엄동서란 지운 날에 지운 날에 구박을 당하여 나고 구덕은 구박을 당하여 나고 오던 이를 구박을 당하여 나고 오던 이를 구박을 당하여 나고 오던 이를 확 속에 들어도 못 잊겠소 각 속에 들어도 못 잊겠소 흥보가 화를 내면 흥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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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를 내면 흥보가 답답하구나 이 사람아 흥보가 화를 내면 답답하구나 이 사람아 잘한다 개집은 상하 흥보가 같고 개집은 상하 흥보가 같고 흥보가 같고 흥보가 같고 형제는 일신 수족이라 형제는 일신 형제는 형제는 그렇지 눈 눈 아니 형제는 시작 형제는 일신 수족이라 흥보가 떨어지면 흙은 떨어지면 해 입기가 쉽거니와 해 입기가 쉽거니와 감정을 넣으세요 해 입기가 쉽거니와 해 입기가 쉽거니와 이건 감정을 차분하니 머금으면서 갖고 가야 돼요 그래도 씩씩하게 그렇게 막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 노래는 씩씩하면 안 돼요 배고픈 흥보와 배고픈 흥보 마누라예요 그동안 많이 맺혔어 그리고 너무 지금 힘들어 그리고 한도 많아 근데 뭐 씩씩하겠어 씩씩하게 우렁차게 부를 노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운도 없고 힘도 빠져 그리고 슬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누라가 그 받은 서름이 있으니까 그간에 뭐 저기 뭐 형님 뭐 준다고 이랬어 하니까 우리 형님 갖다 드린다고 그러잖아 뭐 은근 보안 나오면 그니까는 화가 나지 나 안 탈 거야 당신은 영재가 아니라 다 잊었구먼 엄동설한 추운 날 구박 당해갖고 내가 나오던 곳 나 진짜 무덤에 들어가도 나 못 잊어 관 속에 들어가도 못 잊는다고 그러면서는 그니까는 흥보가 화내잖아 답답하네 이 사람 계집은 상하의복과 같고 그니까 위아래의의복과 같어 형제는 일신 수족이여 한몸이여 근데 의복은 떨어지면 해서이 기어 입으면 되지만은 형제 일신 딱 떨어지면은 그때 당시에는 수술도 없잖아 이 떨어져 버리면은 수족 떨어져 버리면 그건 끝이여 근데 뭐 셨죠 이렇게 된거야 그치 이거 이거 삼강오리온 그런거 있잖아 뭐 그것이여 지금 그때는 이거 그 노래여 그러는데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조광지 저한테 이게 헌소리야 지금 흥보가 조광지 저한테 같이 밥을 굶고 말이여 대박 깨나왔다 지금은 지금은 이늬해지가 깨져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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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옛날에는 이것이 또 슬프다고 쩔쩔 울고 이것이 슬프다고 사람들이 이 노래 부르면 쩔쩔 울어 그리고 돌아가신 형님 생각하고 형님 생각하고 동생이 형님 생각하고 울어 우리 형님 살아계셨으면 내가 뭐 이렇게 해드렸을텐데 우리 형님 이제 안계셔서 내가 못해드려서 어떻게 이런 생각 그리고 또 형들은 형들은 내가 우리 동생한테 더 잘해줘야지 이런거 아이고 내 동생 이러고 진짜로 옛날에는 그랬던게 이런게 있었어 그래갖고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이러면서 그러니까 씩씩하게 부르면 큰일나겠군 네 그 옛날이 언젤까 일제시대 이전이야 이전이요 이전부터 이전부터 더 이전으로 이제 조선시대만 조선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와가지고 후기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데 이제만 그때만 해도 삼강오륜 막 이럴 때이잖아 지금 여자들은 여성차별로 요런거 딱 이랬다 막 에레이씨 이 공부 이 공부 어쩌면 좋아 이러지 금지곡도 금지곡도 야 금지곡 이런 놈의 무랑태수 같은 흥부가 다 있어 이렇게 하면서 어디서 있다고 말을 해 이러면서 가라 가라 니 형하고 살아라 니 형하고 살아라 마 나 여기 그리고 이 밖 이 밖 저기 뭐야 놔두고 가라 그렇지 밖은 내가 밖은 내가 애기들하고 갖고 살란게 어 야야야 은근 보아 내가 갖고 살란게 닝 가거라 이래 형은 흐리져믄 형하고 살아라 마 이렇게 돼 빡 아이고 참말로 아따 아이고 내가 요 줄을 니 개를 갖고 왔은게롱 나뉘어서 자 자 니 갱개 얼른 가져가시오 그래서 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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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부지 마 사부지라 원할까 원할까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왜 나란거에요? 사부님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보 저거 저거 그놈 그놈 이리 주시오 이 놈은 뭐지마요 이 놈은 나는 이 놈 먹을란게 이 놈 저놈 저놈 이놈 이 놈 저놈 이 놈 저놈 이 놈 이 놈 거사상투가 제일 이기고 그러잖아 거사상투가 개굴 개굴 청개굴 개굴 개굴 아기집을 찾으랴 거든 아래 또리를 다달달 걷고서 미나리 꽝으로 들어라 에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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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놈 저놈 저놈 이 놈 거사상투가 제일 이기고 하잖아 배웠어 배웠어 개굴 개굴 청개해보라 개굴 아기집을 찾으랴 거든 아래 또리를 다달달 걷고서 미나리 꽝으로 들어라 에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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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헤야 이 놈 저놈 이 놈 이 놈 거사상투가 제일 이기고 뭐 하잖아 오사 많이 들어갔다 아 많이 들어갔다 그거야 그니까 우리 다 씹혀야 돼 그거야 놀보박에서 놀보박 정말 테려가면 다시 들어야겠네 응 대ytt 가방 고고 할라 우웓 길 pec 구아 해 살아 승 빨 다 뚫는 구나 해 이유 할라 urday 낮 이놈 color monsters 사람의 괄세를 니가 그리 말하라 자기도 배웠지? 재밌지? 아따, 참말로 오라보면 왜 안먹어? 안주잖아, 조연히 먹지 드렸어? 아따, 찰지 못할래 잡썼어? 안 드셨나봐 뭘 먹었어? 아, 시금털털 왔다 시금털털 개살구 작은 이도령 서는데 먹으라느냐 저거니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대를보자 아, 시금털털 건넌 대를보자 이리 오너라 대를보자 아, 시금털털 아따 그렇게 놀고 이리 한참 놀고 나서 이별가야 사랑가루 이리 한참 응 응 응응 바로 나오는거야 이렇다시 사랑가루 세월을 보내 저게 호사 담아라 응 바로 흥진비례로 흥진비례 뜻밖의 사또께서 동보승지당 상하야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보나 흥 흥 흥은 이제 진하고 이제 이제 슬프니 비가 레 하는거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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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은 그하고 흥은 그하고 비가 레 하고 나 흥 científic 거기서부터 그냥 넌 스톱으로 가 왜냐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잘할 순 없는거야 응 요 놈을 해가지고 그 다음번에 이제 잘해야지 연습해봐 시리로 knit 시리로 시리로 다 다 당구주소 혜이호호하루 당구여라 토지니아 이 밤을 다 얻을란 건 아무것도 나오지 말고 은금보아만 나오면 은금보아만 나오게 되면 형님 갔다가 드릴란다 흥보 많으라 기가 막혀 나는 나는 안 살려요 영우 영난 형제 가지라 잊었어 엉뚱서란 지워온 나네 구박을 당하여 나오고 어두운 이름을 과 속에 들어도 못 읽고서 흥보가 화를 내며 답답하구나 이 사람아 개집은 사하 의복과 같고 형제는 일신수족이라 의복은 떨어지면 개입기가 쉽거니와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춘향가 갑시다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7시 6시 10시 10시 11시 10시 11시 11시 12시 13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